중국 제재앙 화하이사가 만든 고혈압약 원료 발사르탄에서 발암 의심 물질이 나온 게 지난 7월입니다. 그 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사르탄 원료는 물론이고 비슷한 계열의 약도 모두 조사하겠다고 밝혔는데 아직 검사법조차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노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월 중국에서 제조된 고혈압약 원료, 발사르탄에서 발암 의심 물질이 나온 이후 발사르탄과 비슷한 제조 공정을 거치는 다른 약 원료에서도 발암 의심 물질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혈압을 낮추는 데 주로 사용되는 사르탄 계열의 약 가운데 5종이 문제가 된 발사르탄과 비슷한 공정을 거칩니다. 실제로 미국 FDA와 유럽의약품안전청인 EMA는 사르탄 계열의 약 원료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우리 식약처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조사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도록 이번 중국산 발사르탄 뿐만 아니라 단계적으로 유사 공정이라든지 또는 다른 살탄유라든지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지금까지 검사조차 시작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르탄 계열 원료에서 발암 의심 물질을 검출해내는 방법 자체를 확립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조사에 착수한다고 한 지 두 달 반이나 지났는데 검사 방법조차 찾아내지 못한 겁니다. 대학자들한테 발암물질들이 기준치 이하로 관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도록까지 했는데 정작 본인들의 경우는 사르탄 계열의 의약품들을 검사할 수 있는 방법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거든요. 현재 국내 수입 허가를 받은 사르탄 계열의 약은 모두 930여 개. 식약처의 조사가 지체될수록 약을 먹는 환자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SBS 노효진입니다.